민주당이 얘기할 건데요. 제목은 반성 아닌 반격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친명계도 좀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친명계 행보를 보면 반성보다는 반격을 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잡아본 제목이고요. 어제였죠.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질식상태다, 면역체계가 무너졌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뭘 해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모든 정책이 다 묻힌다 이런 일침도 날렸거든요. 관련해서 친명계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영진 의원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싶어서 재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 의혹, 대장동 의혹 맨 처음 제기한 사람은 이낙연 전 총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속은 무소속이지만 역시 굉장히 친명 핵심 인물로 꼽히죠. 철저히 반성해야 될 사람은 이낙연 전 총리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친명과 이낙연 전 총리의 싸움? 사실 실제 하는 갈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상황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여러 면에서 이낙연 전 총리도 그동안 당에 기여해오신 게 있고 김영진 정무실장의 말도 새겨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서도 저는 사실 이 싸움을 보면서 김남국 의원이 왜 여기에 숟가락을 얹는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게 좀 불쾌하셨군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해서 반성문을 쓰셔야 될 분이다라고 김남국 의원이 소위 말해 직격을 했는데 반성문을 써야 될 사람은 김남국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코인 논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당이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줬습니까? 그 논란 때문에 사실 당이 굉장히 몇 주간 힘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자숙하고 반성하고 남은 임기를 그저 묵묵하게 채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심지어 무소속 의원께서 민주당 내 일에 대해서 그것도 이낙연 전 총리를 직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제가 봤을 땐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성문을 써야 될 사람은 이낙연 전 총리가 아니라 김남국 의원이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칭찬하는 것에서 좀 모아긴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1대 총선의 여당 대표로서 여당의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신 분이고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서 잘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을 살리면 살렸지 왜 죽였다고 오히려 망가뜨렸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반성해야 되는 포인트가 뭔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이거 지적을 안 하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치인으로서 의무를 해퇴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친명들이 이낙연 전 대표가 오자마자 이렇게 뭔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좀 이상할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좀 어떤 일종의 비명계 90점이 될까 좀 우려해서 더 세게 나온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예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제인가요? 비명계 의원들의 원칙과 상식 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개딸 파시즘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개딸에 기대는 어떤 전략으로는 민주당이 계속 가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민주당 비명계가 사실 어떤 세력으로서 아니면 어떤 명분을 가진 집단으로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좀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목소리를 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 제기가 공회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딸 파시즘이다 아니면 강성 지지층 때문에 당이 뭔가 당내 민주주의가 저해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한 몇 달 전부터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문제 제기를 제대로 못하는 비명계의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강성 지지층들의 강렬한 반응들에 올라타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고 그러다 말실수를 잡고만 해서 당에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조치라든가 아니면 경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